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짠! 방심의 집에 와서 먹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하우스! 방심의 침! 응? 방심의 침! 잠시만 집있네 집 들어가봐 하우스 오이치 앉아 오이치 벌써 적응했다고? 무심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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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수빈 수빈 하하 오이치 거기다 숨겨 아이치 승부 없음 응에 집중 인심아 인심이 간식 먹을까? 일로와 하우스! 하우스! 군수 kleinen 하우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